1. 개시됨 결혼 소식을 알렸던 빅빅 멤버 태양과 배우 민유린의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다. 4. 태양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와 민유린 소속사 플러믹터스는 공식 입장을 통해 두 사람의 결혼식 날짜와 장소 등에 대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2월 3일 토요일 모초의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피로연을 진행한다. 5. 이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다. 6. 신혼여행은 입대 스케줄로 인해 예정되어 있지 않다. 7. 아래는 YG 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이다. 7. 안녕하세요.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빅뱅 태양의 결혼 소식을 듣고 축복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7. 태양과 배우 민유린 씨는 최근 예식일을 2월 3일 토요일로 확정 지었습니다. 8. 평소 다니던 모초의 교회에서 가족, 친지, 지인들과 결혼식을 올린 뒤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서 지인들과 피로연을 준비했습니다. 9. 신혼여행은 태양이 현재 입대를 앞두고 있는 관계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0. 교회 결혼식과 피로연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어 오니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10.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새 출발을 앞둔 두 사람에게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축복을 당부드립니다. 11.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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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고맙습니다.